Q. 왜 안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말씀드렸더니 왜 안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그 환자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완전 똑같지는 안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다빈쌤은 어째 저번 회식 때보다 더 살이 찐거 왔네? 살 좀 빼야겠다 네 요즘에 친구가 다이어트 식품 먹고 있길래 추천받아서 샀는데 생각보다 좋은거 같더라구요 요새 유명해진 연예인이 광고하는건데 어떤거 같아요? 젤리 형태로 된건데 복숭아 맛이랑 청포도 맛 피부도 좋고 생각보다 좋고 네 시청실도 자주 가고 살 좀 이날 거에요 하트 흥 하트 장